계단이 딱 여기 있어가지고 한번 다른 계단 찾아보자 어쩔 수 없지 뭐 한번 돌아보자 저 반대쪽에도 계단이 있을거야 다 열고 다녀 야 계단 있네 여기 있어 자 여기는 날 의심하는 놈이 없어 뭐야 여기도 계단 들어갔는데 똑같잖아 결국 결국 여기 앞에다가 딱 던져야겠어 이것도 봤나 이것도 봤어 잠깐만 여기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아까 거기보다 더 안돼 아 이거 동전 주워야겠다 안되겠다 동전 야 동전 주워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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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전 주워 동전 주워 일단은 아쉬운데 아쉬운데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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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보면 어떻게 멍청한 자식아 얘네들 너무 강철 강철이다 나 히트맨 처음 해봤어 나 히트맨 처음 해봤어 왜 이렇게 비싸 사람들이 내 생각에는 아까 거기로 가야겠어 여기 여기는 안 되겠어 여긴 어려 여긴 어려 여긴 어려 웨이터로? 웨이터로 바꿔도 못가지 않나? 웨이터로 바꾸면 갈려나? 웨이터로 한번 가보자 그래 웨이터로 바꿔서 위에 요리하는 척 하면서 한번 가봅시다 그게 나을 것 같다 오케이 플랫A는 진짜 인내심에 인내심 테스트하는 것 같애 어? 저거 웨이터냐 저거? 웨이터 아냐 얘? 어? 아닌가? 맞지? 너무 쉬운데? 어? 이렇게 지워? 어? 웨이터 됐어? 나이스 플랫A하고 B를 몰라? 플랫A는 그냥 암살이고 플랫B는 이제 그거지 전부 다 죽이는거지 어쩔 수가 없는거지 여러분들 많이 사회 경험이 없구나? 플랫A가 플랫B를 모르는구나 그게 이제 예를 드는거야 살다보면 이제 상황이 안될때가 있잖아 현실이 부딪힐 때 여러분들은 히트맨을 해봤지만 난 해본 적이 없어 그니까 결국 부딪히는거야 계속 야 총 넣는 순간 다 눈치채는거 아냐? 어? 다행이다 총을 두고 가자 근데 그래도 총이 남아있는데?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냐? 하나밖에 못넣는데? 뭔가 좀 문제가 있는데 게임이? 왜 쭉 생각해? 두명은 제거를 해야되는데? 두명은 제거를 해야되는데?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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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다른 방에 가서 바닥에 버려? 여기다 그냥 버리자 그래 어차피 그냥 여기다 버리면 됐네 저긴 만능의 공간이야 나머지는 의심 안받나? 누가 봐도 의심받을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의심받을 것 같은데 겟 프리스크 이건 뭡니까 수색?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그냥 포멜렛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았어 그렇다면 이걸 던져서 잡아야겠어 후우 마르골레스 얘 얘 얘 얘가 무엇인가요? 여기서 바로 세이브 한 번 합시다 여기서 바로 세이브 한 번 합시다 왜왜왜왜 어 형 큰일날 뻔했다 이리로 갑시다 이리로 갑시다 자 저기 타겟이 이제 보이겠어 잠깐만 이건 뭐지? 저 여자한테 가라는구나 저 여자한테 가라는구나 저 여자한테 가라는구나 아니야 저 여자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 바로 목격은 바뀌었어 여기있어 여기있어 슈퍼모델이래 슈퍼모델이래 내가 봤을때는 여기서 안사라는건 도저히 불가능이야 이건 정말 정말 무리야 우리의 위치 와 경비 장난 아니네 경비가 도저히 불가능해 경비가 경비가 어우 엄청나 여기서도 선과 눈이예퍼모델이래 여기서도 제거할만한 그런 사각지대가 없어 사각지대가 없어 계속해서 따라다닙시다 마치 경원처럼 빈틈을 보이는 순간 이 여자는 정수리에 못이 박힐겁니다 이걸 이걸로 가자 지금은 꺼내지 마 지금은 꺼내지 말고 바로 처리해버리고 싶다 도저히 우리의 위치 우리의 위치 어떻게든 우리의 위치 어떻게든 도저히 저에게 도저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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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저쪽으로 가네 거의 베란단 베란단 그러나에도 무슨 경원이 두명이나 있어 각이 안나오네 장난 Mantle ids 왠지 나를 날 쳐다보는 것 같아 느낌 좋지가 않다 나가자 독이 없어 플랜 A는 인내심이야 글쎄 아무리 찾아봐도 독이 없더라고 여기 다 뒤져봤는데 독이 없더라고 밑에 있는 놈은 계단을 죽였잖아 근데 VIP 룸에야 VIP층에 독이 있다는게 말이 돼? 이미 독을 구해올 땐 늦은거지 여기서의 최우선의 플랜 A를 가야지 웃음 웃음 음... 이거는... 불이 났다 알리는건데... 나도 처음에 진짜 보고 없나 이런 생각 해봤어요. 이 게임 권유한 자 없어요.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여서... 저는 죽여야겠네요. 아... 중간에 X 떴었는데... 살짝 뜨네 아주... 나 여기서 진짜 초집중해서 해볼래. 어? 안 걸렸어. 안 걸렸어. 안 걸렸는데 빚은 왜 이러지? 야 근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총 들고 다녀도 괜찮은 거 아닌가? 갑자기 궁금해지네? 이러고 다니면 총 들고 다녀도 괜찮은 거 아니야? 그냥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? 그치? 그럴 거 같은데? 가볼까요? 잘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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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.